어 받았어요. 손화연입니다. 손화연 공간많고요 어 찔러줬어요. 이미 나죠. 한번 접고 네 좋습니다. 손화연이에요. 하지만 들어갑니다. 최유리 다시 한번 득점을 신고합니다. 스코어 할 때 0 공 잡은 손화연 장슬기와 주고받아 봅니다. 침투에 들어갔어요. 손화연 크로스까지. 헬로 최유리 오늘 경기 방점을 찢습니다. 스코어의 대형 아 지금은 만들어 나가는 과정 너무나 아름다웠고 최유리의 공간을 찢어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머리로 깔끔한 마무리까지 제